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박종훈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규현 변호사 갑자기 지난번에는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범이었던 이종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단톡방에서 대화를 두고 나눴다. 이걸 본인이 이런 것을 감지했다. 누군가 제보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보했던 사람이 바로 김규현 변호사 본인이었고 그런데 단톡방에 본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톡방에. 단톡방에 본인이 들어와서 그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이종호 씨. 이종호 씨가 주가 조작 관련된 자인데 이 사람하고 선배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고 잘 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친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골프로 치러 가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 쪽에 관련된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한다. 이런 제보를 해가지고 수사가 시작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제보자가 김규현이었고 그 안에 멤버가 바로 민주당의 의원도 있었고 민주당 의원. 김규현 변호사가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이번에 총선에 출마했다가 탈락했습니다. 김동하 변호사에게 경쟁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앞에는 김광진 의원의 보좌관 역할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재선 의원이 김규현 변호사가 접촉한 정황을 공수처가 파악하고 그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공작을 하기 위한 이런 대목도 들린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파들의 공작은 말하자면 채상병인 죽음까지도 이용해가지고 그 김건희 사과 억지로 인결시켜가지고 또 뭔가 탄핵몰이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다. 곳곳에서 이런 공작, 의혹, 업무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노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최근에 김기현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이 만나서 논의를 이어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에 민주당 A 재선 의원과 임 사단장의 구명노비 의혹 창고로 지목된 단체 카카오 대화방의 한 멤버인 B씨. 그러니까 민주당 재선 의원과 카카오톡 대화방의 B씨 간의 녹취록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에 해당 대화방 멤버들의 통화 기록과 녹취록 235개를 제출받았는데 A 의원과 B씨 간의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의원은 민주당의 재선 의원입니다. 이달 11일 밤 10시경에 A 의원과 B씨 사이 녹취록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40여 분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변호사가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A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저한테 와서 거짓말도 좀 몇 번 했지만 자기는 송모선배랑 그리고 이종호선배랑 다 잘 통하고 있고 대화도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B씨에게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송모선배. 이 송모선배는 바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씨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종호씨는 바로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때 작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기현이. 자기가 선배라고 부르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니까 제보한다 이렇게 해서 이 이종호씨가 김건희 회사에게 뭔가 구명로비를 하려고 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의원이 김 변호사와 만났단, 김기현 변호사와 만났단 점을 언급하면서 제가 듣다가 아니 변호사님이 단톡방에 있으면서 같이 골프 모임도 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걸 누가 카톡방에 캡처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 있으면서 대화도 해놨고 골프 모임도 하려고 했으면서 해놨고 이게 누가 카톡방을 캡처했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김 변호사 얼굴이 시뻘게 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김기현 변호사는 지난달 20월 한 언론에 대화방 캡처 화면을 제공하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씨가 임 전 사당장 등과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 하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대화방에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대화해놓고 이걸 공개를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해놨고 자기가 딱 제보해가지고 야 아니 이런 게 있다더라 전혀 모르는 척하고 그럴 거 아닌가. 이 녹취록에는 김기현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기현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상황이냐 하는 이 B씨의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 B씨의 질문에 대해서 A 의원이 저는 내 보좌관하고만 통화하라고 했지 이후로 한 번도 통화해본 적이 없다. 저한테 김기현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지금도 한 6번 정도 왔네요. 저는 괜히 엮이기 싫어서 통화 안 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A 의원과 김기현이 자꾸 연락을 쳐줘 하니까 김기현 변호사가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하니까 내 보좌관을 해라. 나 엮이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김기현 변호사는 이달 1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민주당 관계자가 누군간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감한 게.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기사를 보니까 김기현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 A 의원이 김기현 변호사를 사실상 제보 기획자로 여기는 발언이 들어있습니다. B 씨가 김 변호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자 이 A 의원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김기현이 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걸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지. 바로 김기현이지. 그러니까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지 한 것을 바로 김기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기획하고 작업해놔놓고 지가 제보해놔놓고 그리고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의원은 김기현이 이제 카톡방 멤버와 엄청 또 친한 척하면서 전화하면서 유도 질문을 한 것 같아. 어찌 됐건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과 이종호 관계도 깊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A 의원은 저는 김기현 변호사의 얘기는 이제 사실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기현 변호사는 아마 자기도 자신도 없고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언론 프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기현은 그동안 청문회 등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보고 들은 것처럼 제보했다고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조작된 것. 본인이 지금 조작한 것 아닐까. 그래서 권성동 의원도 이게 가짜 탄핵 게이트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박 대령, 박 대령, 박정원 대령 수사단장이 거기에 변호사가 났어가지고 김건희 여사하고 엮어가지고 또 다른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처음부터 무리였지 않았을까. 무리였지. 아니 이게 우리 해병대 한 사람이 수색하다가 숨졌는데 그걸 사단장까지 8명은 주로 넘어가지고 과실치사로 엮으려고 하는 것도 무리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지시를 어기고 항명죄를 저질러면서까지 경찰에 넘기고 언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박 대령이다.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해가지고 지금 정치 공세를 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한 공작이다. 깜짝 놀라겠습니다. 정말 이런 공작 의혹이 갈수록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록을 확보하고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조사와 소환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동아일보가 A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서 전화를 통화했지만 A 의원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통령 경호처 출신인 송 모 씨, 사업가 채모 씨 등은 25일 경찰에 출석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김규현을 변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규현 변호사와 처음 알게 된 계기, 단체 대화방이 구성된 시점과 배경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가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보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기획하고 공작했다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부터 먼저 쇠고랑을 찰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